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교재는 문제집은 178페이지 보시면 돼요. 영익물권이라고 하는 거. 178페이지 보고 그 다음 마스터북은 118페이지 한번 잠깐 봐볼래요. 118페이지 보면 저번 주에 공유관계 하고 나서 구분소유조 공유를 내가 안 한 것 같거든요. 이 구분소유조 공유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나중에 명의신탁에서 사례문제로 배정이 되기도 하고 내용으로 그냥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건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데 좀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시험에서는 어디 부분이냐면 이 부분인데 폐지수로는 지금 마스터북 폐지수는 여기가 118페이지 보시면 돼요. 이게 구분소유조 공유관계인데 이 구분소유조 공유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꼭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얘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명의신탁 쪽으로도 문제가 배정이 될 수 있거든요. 사령으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구분소유조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필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한 필지예요. 한 필지니까 두 필지는 아니죠. 한 필지니까 하나인데 여기에 소유자가 갑일한 사람 있고 의리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건데 보통 공유는 어느 지역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안방은 2분의 1이 내 거고 2분의 1은 와이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공유관계인데 얘는 아예 특정지구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한 필지인데 담벼락도 있는 거예요. 그냥 담벼락도 있어가지고 네 땅, 내 땅으로 정해져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네 거, 내 거가 정해져 있는데 그냥 한 필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공유라고 되어 있는 거죠. 공유인데 네 땅, 내 땅의 특정한 지역이 정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문에 나올 때 이게 구분소유조 공유라고 안 나와요. 지금 명칭 자체가. 그럼 이걸로 찾아야 돼요. 위치라든지 면적의 특정하여 2인 이상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나와요. 이 문구가 꼭 들어오거든요. 이 문구가 들어오면 이게 상호명이신다, 구분소유조 공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멘트로움. 그러면 여기가 구분되어 있다. 구분소유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유조 공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자체가 구분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소유권 자체가 구분되어 있는데 한 필지로 공유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구분소유조 공유 이렇게 나오는데 구분소유조 공유가 아마 우리 시험에서는 하나, 둘, 세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분할 청구가 안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분할 청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분할 청구는 쪼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분할 청구는 경계선을 긋는다는 의미거든요. 네 땅, 내 땅에 경계선을 긋는 걸 공유물 분할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예를 들면 밭이 하나가 있으면, 논이 하나가 있거나 땅이 하나 있으면 이걸 분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는 형태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적에서 분할은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경계선을 긋는 걸 분할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미 경계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분할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기만 변경 등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구분소유조 공유는 말 그대로 각자 겁니다. 각자 건데 이게 공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등기분은 하나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값구에다가 1번 해가지고 갑의 소유 1분의 1, 을의 소유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 지분이 을에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거고 을의 지분은 갑에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호 간의 명의신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상호 명의신탁 이렇게도 불러요. 이게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이 구분소유조 공유관계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면 이 지문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지문들이 체크를 하시라는 건데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걸 뭐라고 해요? 구분소유조 공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소유조 공유. 각자 겁니다. 그런데 보존행위만 같이 해요. 나머지는 다 각자거든요. 그런데 얘는 보존행위만 각자 해요. 아니죠. 같이 해요. 보존행위만. 외부관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한 핏이 전체 공유관계가 성립되고요. 외부에서 왔을 때는 공유자로서 권리만 주장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이것만 제3자가 방해 행위가 있을 때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자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험에 가면 이렇게 안 나오고요. 실제 시험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경계선이 그어져 있고 이게 갑의 토지고 이게 의뢰 토지인데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불법으로 침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왔을 때 누가 한다는 거죠. 이 갑이라는 사람도 얘한테 이 의뢰 토지를 지금 침해한 거거든요. 각자 건데 이걸 보존행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직접. 그랬더니 이게 가능해요. 만약에 여기 갑의 토지에다가 A라는 사람이 불법이 들어왔을 때 의뢰 보존행위를 할 수 있냐. 가능해요. 이것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남의 토지에 침입이 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나가달라 돌려달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례가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관계는 완전히 자기 것이에요. 그냥 자기 소유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에서 보존행위를 하거나 관리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처분행위, 변경행위를 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각자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뭐가 있나요. 관리행위라든지 관리행위, 처분행위라든지 변경행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공유는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가 있어야 되고 처분행위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변경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자기 혼자 해요.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에 의뢰 동의를 받을 필요 없고 내 땅에다가 임대체할 때에 의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부관계만 같이 하는 거고 보존행위만 나머지는 다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섬장에 가면 이렇게 나오겠죠.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을 때 갑의 2분의 1 지분권자는 집에 처분하거나 변경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 의뢰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지. 이건 각자 거니까. 그다음에 다른 구분 소유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터잡아서 배제를 청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의리라는 사람이 내 땅, 네 땅이 나눠져 있는데 이 의리라는 사람이 여기를 침범하는 거야. 이 갑의 토지를 침범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왜 남의 토지에 들어오는 거야?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건 각자 거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분 소유자의 방해 행위가 이래해서도 소유권에 터잡아서 배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 지분을 처분할 때 자기 토지입니다. 그 부분을.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소유 특정 부분에다가 건물을 신축할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돼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아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갑의 토지고 의리의 토지인데 여기다가 건물을 올렸단 말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지금 두 위 아래가 내 건데 이때 이 지분에다가 저당을 잡았다고 해요. 저당을 잡았는데 저당권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법정지상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의리라는 사람이 이 의리라는 사람인데 이 의리 여기단 말이야. 그런데 갑의 토지에다가 의리 건물을 지은 거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저당을 잡았다면 이건 안 나와요. 이건 별개 소유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갑의 토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럼 토지는 을 거고 여기는 건물은 갑 건데 여기다 저당을 잡았었다. 그럼 저당을 잡을 때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법정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래 공유였다면 나오는 겁니다. 원래 공유관계는 나오는데 구분소유적 공유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자기 특정 부분에다가 신축한 건물을 잡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건 법정사고인 성립이 된다. 남의 지분 위에다가 건물을 올린 상태에서 저당을 잡아가지고 정매가 실행되더라도 얘는 저당권에 법정사고인 성립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림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다. 여기 아까 구분소유적 상호명의신탁이니까 해지가 됐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 이전등기. 지분 이전등기 절차를 구하는 것이지 변경등기를 한다든지 이전등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분할이라는 것은 자체가 토지를 쪼개는 게 아니라 경계선을 그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경계선을 그어달라고 했는데 이미 경계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청구할 수가 없는 거지. 이미 경계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유인데 이게 분할 청구가 안 되는 거, 분할 청구가 안 되는 거 이렇게 물어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그 경계표잖아요. 경계표라든지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분할할 수 없다 이거였었고 두 번째는 구분소유자 공유관계에서 공용 부분이 있었거든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구분소유적 공유예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이 공유라는 것도 분할 청구가 안 되는데 분할 청구가 안 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게 분할 청구가 안 되는 것 중에 이게 가장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시험에 나올 때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아마 생각을 할 건데 어떤 거냐면 생각은 나겠죠. 그래서 이게 동시행 항변권에서 영어 임무과 수정 전담의 구청이 나오거든요. 구자가 나옵니다.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말이에요. 얘들은 동시행 관계가 있어요.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지가 나눠졌을 때 네 거 주고 내 거 줄 때 이걸 둘이 쪼개서 주자라고 하는 거. 이건 동시행 관계예요.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동시행 관계다. 이걸 하나 또 시험에 나오죠. 구분소유권에서. 분할 청구 안 된다. 동시행 관계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오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쓸모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령으로도 명의신탁에서도 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좀 정리하고 계셔야 되고 우리 민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4번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거의 대부분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걸로 물어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 법정권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이렇게 쪼개졌을 때 갑의 토지고 의린데 여기에 갑의 건물이 있으면 이건 법정지상권 나옵니다. 위안회가. 그런데 이 건물에 갑의 토지 있다. 이렇게. 이건 안 나오거든요. 이건 나오는 거고. 그럼 우리 시험은 얘를 내는 게 아니라 얘를 냅니다. 얘를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안 나와요. 모르면 안 나와요. 구분소유에서. 찍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 구분소유주는 버릴 게 없습니다. 꼭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상권인데 이 지상권은 가장 어려운 게 법정지상권하고 관법지거든요. 실제는요. 가장 어려운 게 그건데 작년에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일반지상권 쪽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 생각하고 또 바람이죠. 일반지상권이 더 훨씬 쉬운 거니까. 법정지상권보다는 일반지상권이 훨씬 쉽거든요. 이 문제가. 이때 법정지상권은 간단히. 아니 일반지상권 보면 타인토지라고 하면 돼 있습니다. 토지만 대상이 되는 거고 건물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자기 토지 돼야 안 돼요. 자기 토지. 당연히 안 되죠. 이건요. 이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동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은 다 타물권이어야 돼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저당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거에 대해서는. 혼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뭐냐. 그러면 건물, 공장, 수목을 소유할 목적인 거죠. 여기가 사용할 목적. 이거 100%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찾아요. 거의 대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가면 지상권이란 타인 토지의 건물, 공장, 수목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거의 100%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상권은 이게 가베토지고 이 토지를 사용하려고 빌리는 거고 이걸 빌린 사람이 여기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고 공장물을 소유하고 여기 수목을 심는 게 뭐야. 이게 목적인데 이걸 사용할 목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땅을 사용하는 것이지 지상권이 이 지상물을 소유한다는 거죠. 지상물은 사용이 아니고. 상림관계는 당연히 준용되는 거잖아요. 상림관계는 준용되는 거고. 이 상림관계 준용은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거하고 전세권하고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상림관계를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거든요. 그렇게 체크하면 되고. 그다음에 부정성인데 얘는 부정성이 없죠. 부정성이 없습니다. 유치권이나 저당권은 부정성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부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는 뭐냐면 이게 가베토지고 지금 을이 이 땅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땅 자체가 바닷물에 침식돼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상권은 가는 거야. 지상권의 객체가 뭐예요? 토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공작물을 가지고 있죠. 수목을 을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수목이 없어져요. 지상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땅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 땅은 존재하기 때문에 지상물하고. 지상물이죠, 이게. 이게 지상물인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상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X가 되죠. 그래서 토지만 있으면 돼요. 토지만 바닷물에 침식되지 않는다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 거거든요. 혐장에 가면 난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토지에 예를 들면 지상물이 소멸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상물이 존재하고 있다가 중간에 지상물이 멸실됐습니다.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건 초등학생 문제 던져주는 거와 똑같은 거야. 토지가 존재하는데 왜 지상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토지 위를 사용하는 거지 지상물은 자기 건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 기존이나 현재 수목이 없어. 지상물이 없어. 없어도 지상권은 당연히 유효하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토지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기존에 뭐라고 했어요? 건물, 공작물, 수목이 멸실됐다는 거야. 땅이 없어진 건 아니지. 그런데 만약에 바닷게 있는 땅을 내가 지상권 설정해서 빌렸는데 침식작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가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그건 토지가 없는데 어떻게 지상권이 존재하겠어요? 객체가 없어졌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상물이 없어진 거지. 지상권, 토지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상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상물이 멸실이 됐다 하더라도 토지는 존재하거든. 지상권이, 객체. 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상권이 소멸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지상권자는 지상권하고 지상물을 분리해서 따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지상권에 경과한 건물은 최소한 30년이거든요. 그럼 내가 5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상물하고 지상권이 같이 30년 동안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5억 투자금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지상권자는. 그럼 지상물을 팔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투자금을 해소해야 되니까. 이게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지금 얼마나 갈까요? 평당가가 천만 원 넘지 않나? 천만 원 되려나 모르겠네. 그러면 그 건물이 3층짜리만 건물 져서 100평짜리, 100평짜리, 100평짜리에 30층만 줘도 돈이 얼마입니까? 30억, 40억이 가는데 그걸 30년 동안 묵혀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권리는 안 그래요. 지역권은 그냥 통행하는 거고 전세권은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에 내가 들어가 살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투자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약정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지상권이라는 것은 내가 땅을 나대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줬단 말이에요, 30억을. 그런데 30년 동안 꼼짝마 그래버리면 30억이 나중에 30년 뒤에 건물이 존재하겠냐고, 제대로. 그렇죠? 그럼 이건 당연히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상권은 내가 갖고 지상권은 너 가져. 팔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지상권 설정된 땅이 천평이야. 천평이면 여기다 건물을 줘가지고 이거 팔고 나머지 내가 지상권 갖고 있다가 또 건물 치고 팔고 내가 또 살고 있고 투자금을 해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상권하고 지상물만 유일하게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투자금의 해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지상권을 보면 남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사용하는데 무슨 투자금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안 들어가요? 광고탑 하나 올리려고 해도 5억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건물은 몇십억씩 들어갈 수 있는데 투자금이지 그게. 빨리 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종속성, 부종성이 없다는 말이죠.